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.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국가대표로서 대한민국 선수들 많이 응원할 테니까 꼭 멋진 모습으로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! 안녕하세요 수영선수 안세현입니다.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,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.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저 역시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화이팅! 안녕하세요 수영선수 박태환입니다.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D-1년 열리는 음악회의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내년 7월과 8월에 200여 구의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. 이렇게 큰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는 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랑스럽고 설레기도 하는데요.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이 대회를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있습니다.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